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운전을 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. 그동안 술잔에 입은 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는데 예정했던 공연이 끝나자마자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한 겁니다. 경찰은 김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, 또 증거 인멸 과정에도 개입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먼저 정인아 기자입니다. 지난 9일 사고 직후 김호중 씨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습니다. 김 씨의 옷도 입었습니다. 다른 매니저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앴습니다. 김 씨 소속사 측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음주 운전을 인정한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10일 만에 술을 마셨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. 하지만 증거 인멸 등은 김 씨는 몰랐고 모두 소속사 대표의 지시였다는 주장을 오늘도 반복했습니다. 경찰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허위 자수를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의 목소리가 김 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. 대검찰청도 이른바 김호중식 사법 방해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. 음주 교통사고 이후 일부러 술을 더 먹는 것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을 건의했습니다. 이미 음주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. 증거 인멸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이 불가피합니다. 경찰은 김 씨와 소속사 대표 등 4명을 출국 금지했고 김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JTBC 정인아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